안녕하세요 히트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해외에 있는 괜찮은 벤을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스타일 벤사라는 곳에 이퀴녹스 라는 모델이구요 이 모델의 외관의 특징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창문을 이렇게 살짝 옆으로 튀어나오게 모양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활용한 침상 구조가 특징입니다 레이아웃 구성은 이렇습니다 먼저 일렬의 시트를 돌려가지고 뒷좌석에 있는 두 좌석을 합쳐서 응접실처럼 쓸 수가 있구요 그리고 맨 뒷부분에 침상이 가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사잇부분에 부엌이 있고 그 또 사잇부분에 여러가지 짐을 수납할 수 있는 옷장 겸 수납장이 있습니다 레이아웃이 기본 스타렉스 같은 구조의 레이아웃이 아니라 작지만 카운티나 르노마스터급의 레이아웃임에 놀랐습니다 뒤에서 하나씩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접실 부분입니다 1열을 회전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좋아서 보는 것처럼 4명의 가족이 식사하거나 여러가지 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것을 보실 수가 있구요 앞에서 뒤를 본 모습인데요 이렇게 좌석 하나 부엌 하나 침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복층 침대도 있구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부엌에 있는 냉장고 부분과 2열 시트를 접어 가지고 통로를 만들어진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뒤에 의자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접어 가지고 뒷편으로 드나들기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자를 뗐다 붙였다 하기 좋게 되어 있어서 하단부 레일에서 제거만 하면 이렇게 하나만 설치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아예 없앨 수 있는 구조도 구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좌측에 보시면 냉장고가 50L 짜리가 하나가 있는데 야외에서 꺼내기 좋게 문 바로 앞에 있는 구조도 괜찮은 것 같구요 저 위에 슬라이딩 서랍이 있어서 간단한 짐도 수납할 수가 있구요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정도의 공간감을 차지하고 있고 안에 내부에는 이렇게 냉동식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냉장고 상부에는 이렇게 가스레인지 이구와 수전이 있어서 부엌 시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 뒤편에는 이렇게 테이블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뒤에는 옷장 겸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옷장 밑에는 이렇게 포탑 포티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포탑 포티를 꺼내서 화장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옷장 앞부분은 이렇게 침대 밑에 서랍장 하나와 반대쪽에 있는 슬라이딩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구요 그리고 이렇게 뺀 뒷부분에는 성인 2명이 누울 수 있는 184cm에 폭이 120cm인 침대가 있습니다 침대 윗부분에는 이렇게 간단한 옷을 수납할 수 있는 쬐끄만 장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침대 밑에는 이렇게 갈비살이 아치형으로 돼 있어서 받쳐준과 동시에 약간의 쿠션감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구요 그리고 침대 아래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크게 있어서 캠핑 짐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실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뒤편에는 트렁크 문에 걸 수 있는 샤워 텐트가 간단하게 걸려 있구요 이것을 이용해서 샤워를 할 수 있습니다 뒤편에서 앞쪽을 바라본 모습이구요 이렇게 앞들림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앞쪽 공간에서 서서 생활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특징이었고 뒷부분에 이렇게 가로형 심상이 창문을 개조함으로 인해서 184cm 정도의 폭을 가지고 성인이 누울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만든 게 이 모델의 특징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차박 형태로 되어 있어서 주로 평상형 구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해외에는 이렇게 스타렉스형 작은 밴임에도 불구하고 모터홈처럼 생긴 구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구조들이 응용이 돼서 혹은 해외에서 이런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종류의 밴드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밴드를 골라서 여러가지 자기 환경에 맞게 구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외에 이런 특이한 구조의 밴들이 있으면 한번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휘토어스였습니다